소환에서 곧바로 집으로 왔는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사이에 5년이 지났다니. 아, 정말 미치겠다. 이거는 무슨 마치 그냥 시간을 부웅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아. 야, 너 시간이 이렇게 부웅 뛰어넘은 것 같아? 야, 그래. 그거 같다, 야. 저기 있잖아. 이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야, 이거. 시간문제야. 야, 너희들이 그 타임머신 알지? 그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과거하고 미리 왔다 갔다 하는 거. 그 영화에서 봤지? 아, 과거에서는 뭐.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경희이가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간터널을 통과해가지고 5년 후 시편제로 와 있는 것도 몰라. 아, 진짜. 여기까지 왜 그래. 형, 정신 차려. 아, 왜 그런 게 아니야. 아니, 진짜. 경희는아, 잘 생각해 봐. 그러니까 5년 전에 말이지. 아니, 아니. 너한테는 5년 전이 아니라. 그래, 어제. 어제 집에 오는 길에 무슨 배달은 일 없었냐? 난 그냥 곧장 집으로. 아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맞다. 나 할아버지 만났어.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아,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줬는데 그 자전거가. 혹시 타임머신. 아, 맞다. 형. 고마워, 고마워. 나 타임머신 타. 야, 보려고. 아, 또 보자. 나, 또 보자. 나, 또 보자. 너, 꼭 만나야 돼, 너. 어, 안녕, 안녕. 그래. 고마워. 형이 더 이상해진 것 같아. 뭐야, 고마워. 이상하다. 자전거를 분명히 집 앞에다 세워놨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? 할머니. 아이, 무슨 일이냐? 저, 할머니. 네? 여기. 내가 어저께 세워놨는데 집 앞에 세워둔 타임머신. 아니. 자전거. 자전거 못 보셨어요? 어, 그거? 네. 아이, 그건 너무 고물이 돼서 내가 버렸는데. 어? 왜? 아, 그걸 버리시면 어떡해요, 그거를. 나 그거 타고 지금 과목으로 놀아야 되는데. 나 버리도록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. 아, 아니 내가 그 자전거 타고 내가 미래로 지금 이렇게 날라갔거든요. 왜야? 응. 그, 그래? 예, 예. 뭐 좀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하자. 왜 맛있게 좀 가지고 오마? 아, 진짜. 여보세요? 선정이냐? 경훈이가 여기 와있는데 걔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.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와. 앰뷸런스 앰뷸런스 앰뷸런스. 아 어떡하냐. 나의 잃어버린 운전은 어서 부상 받냔 말이야. 자전거 자전거. 진짜 비상긴 해. 모르겠다 우선 타고 보자. 아 이 길 좋다. 이 길 좋다. 이 길 좋다. 그래 가자. 가자 자전거야. 1998년으로 가자. 가자. 가자 1998년으로. 빠지식 빠지식 뿡뿡뿡. 빠지식 빠지식. 아 이겨. 야. 가. 여. 여보 자전거 돌아? 여보? 아니 그럼 아직도 2003년? 난 자선거. 다의 멋이 타고 나 돌아가야 되는데. 선생님, 어떻게 된 거예요? 별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. 글쎄요. 머리에 외상은 없는데 정신이 이상한 거 보면 아무래도 저 뇌가 손상된 것 같습니다. 당분간 요양을 시키면서 상태를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. 정신병동에 입원시켜야 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아우, 이게 뭐야 진짜. 저 할아버지 진짜 힘드시겠네. 자, 할아버지! 제가 도와드릴게요.